제2인생 평균 수명 100세를 말하는 요즘 은퇴 후 활기찬 제2인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더욱 빛나는 제2인생을 누려보세요 먼저 다양한 문화 혜택으로 각종 영화관에서는 5천원의 영화 관람이 가능하며 국공립 국악원이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이용 시 50% 할인 혜택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가용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대용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며 KTX와 세마을호 또한 30%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항공권 구매 시 10%, 여객선이 MLC 20%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건강검진 및 외래진료, 폐렴 및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이 큰 치과 치료의 경우 총 2개의 임플란트 식립과 틀리 치료를 30%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틀리 치료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10에서 20%의 금액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노인수당 및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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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세요